수진이야? 아, 아빠. 퇴근하는 길이세요? 어, 그렇지 뭐. 아, 그럼 너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?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. 무슨 일 있어? 아,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 좀 정리하느라고요. 아빠는 뭔 일 있으세요? 얼굴이 안 좋으세요? 없어. 일은 무슨 뭐 그냥 바빠서 그렇지 뭐. 오늘 좀 이상하신데? 혹시 체인점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뭐 그냥 그 동업자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는데. 아이, 뭐 조만간 해결될 거야. 아이, 그럼. 동업자가 왜요? 무슨 사고라도. 별일 아니라니까. 뭐. 아, 그리고 설령 무슨 일이 생긴들. 너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마. 절대로. 그냥 너는 그냥 지금처럼 쭉쭉 잘 나가면서 네 인생 살아. 알았지? 그럼 돼. 아니, 뭐.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고비도 많겠지만. 너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. 그건 걱정 마세요. 저 몇 집 세요? 아, 그럼 그래야 내 딸이지 뭐. 들어가자. 단바람이 차다 바람도 불고. 네. 그래. 수지야, 너 먼저 들어갈래? 나 일 때문에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. 아, 네. 금방 들어오세요. 그럼, 그럼. 예, 사장님. 어디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날라가겠습니다. 예, 예, 예.